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정급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벌써 5회차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 학생들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라고 스스로를 탓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 성적을 잘 받는 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착각한다. 문제 풀 때마다 틀린다. 라는 학생들은 아 문제에서 이런 함정의 패턴이 있구나 하는 걸 알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 다섯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의 성급함을 역용하거나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는 걸 역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상가 위주로 접근하는 걸 역용하는 문제가 점점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19학년도 6평 9번 문제인데요. 이 제시문을 읽고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만 읽고 이 사상가는 누구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뭘 줍니까? 핵심적인 주장을 주고 전반부에는 미끼, 낚시 이런 것들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제시문 길지도 않은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첫 문장 읽고 섣부럽게 단정해버리는 거죠. 그럼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연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갖는다. 어? 뭐야? 자연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갖는다. 인간은 대지의 산물? 그럼 생태중심주의자인가? 아니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평범한 가치를 가지니까 동물중심주의자인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생태중심주의로 읽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뒤쪽에 뭐 나왔습니까? 역적의 표현.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생태중심의 윤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동물중심주의인 것처럼 착각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서 존엄하다고 그랬어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입장이 나온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를 공부할 때는 문장 전체를 읽어보지 않고 첫 번째 문장을 놓고 섣부르게 판단해버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 오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시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된단 말이에요. 생태중심주의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중심주의로 해석할 것인지. 나는 진짜 제시문을 끝까지 다 읽었다. 그런데도 이게 앞쪽을 보면 생태중심주의인 것 같고 뒤쪽을 보면 인간중심주의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판단해야 됩니까? 아,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전반부가 믿기 후반부의 본격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인간중심주의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2019학년도 6평 9번으로 나왔던 제시문이에요. 그런데 2019학년도 9평에서는 다시 또 다른 단원에서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이 나옵니다.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아,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얘기하는 건 누구지? 롤스구나. 라고 여러분이 섣부르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서정연한 사회예요. 와, 질서정연한 사회까지 나왔으면 존 롤즈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잘못 읽은 것에 대한 뭘 하게 됩니까? 정당을 하게 돼요. 질서정연한 사회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다. 그런데 다시 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역전부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럼 지금 롤스의 입장을 먼저 소개한 거예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질서정연한 사회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롤스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다. 그럼 첫 번째 롤스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비판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롤스가 추구하는 건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이 질서정연한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면 해외 원조를 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관점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입장이 나왔어요? 싱어의 입장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상당히 좀 기니까 아 첫 번째 문장만 읽고 롤스의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택치를 판단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섣부른 독해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제시문을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마지막 문장을 봐라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예요? 그런데, 그러나, 반면에 등의 역접의 구성이 있는지를 봐라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아 롤스의 관점으로 착각하도록 한 누구의 관점이구나 싱어의 관점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자기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소개하고 그 입장을 비판하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입장이 나오겠죠. 옛날에는 맨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 그 사상가의 입장만을 제시했다면 최근에 출제되는 제시문들은 그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소개하고 그걸 비판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제시문이 조금 길어지고 제시문에서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섣부른 판단 한 문장만 읽고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과욕 나는 사상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어떤 사상가인지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문제풀이법을 적용하는 순간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반부보다는 어디 후반부가 그 사상가의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기본적인 글의 틀을 알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올해도 아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9월 그 다음에 수능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 한두 개 정도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인도하는 또는 유도하는 함정 패턴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잘 대비해서 여러분 수능에서 꼭 만점을 받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 다섯 번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